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이 그냥 멈추버린 사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50대 되시는 분들은 한 40년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지금 60대 되는 사람들은 30년 정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기본적인 소위 시계, 시간의 길이는 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30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기치고 이런 방송 내가 안 하는 겁니다. 30년 정도 보고 이런 방송도 하고 30년 보고 사는 겁니다. 30년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냐. 성장이 거의 멈춰가는 사회에서 30년의 노후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겠냐의 이야기죠. 지금 60대면 30년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한국이 경험하겠냐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변화하고 여러분들을 견주울 수 없을 만큼의 부정적인 여러분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인 거죠. 이 책을 여기에 김경록 고문이 쓰신 겁니다. 미래시에서 오려 계셨던. 연대가 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권 시장에 젊은 날 들어가 가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저의 연대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장이 멈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사람은 관성이 있어 가지고 성장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성장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못 바꿉니다. 삶의 태도도 굉장히 경직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김경록 고문이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왜 쓰겠냐의 이야기죠. 얼마 안 됐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한 번 사가지 읽어보시죠. 김경록 고문은 진짜 참 투자와 관련된 지혜를 많이 제공하시는 분이죠. 제가 읽었던 칼럼 가운데 가장 재테크 칼럼 중에 가장 멋진 건 중앙일보에 기구하셨던 개마고원형 투자법. 그게 여러분 앞권이었죠. 몇 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워낙 좋은 그런 노후에 여러분 자산 관리하는 방법의 개마고원식 투자법. 이 책을 김경록 고문이 쓰셨는데 여기 한 번 보시죠. 성장이 멈춘 시대에 우리 자산은 안전한가. 돈이 많건 적은 간에 지금 50, 60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성장이 멈춘 시대 성장이 멈추어가는 시대에 내 자산이 안전한가. 여러분 김경록 고문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 20년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죠 부동산 하겠다고 그렇게 이러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도 땅 사러 다닌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아파트 사러 다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20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20년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온몸이 20년의 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20년 동안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본 사람들은 더더욱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화의 길. 벚꽃처럼 지고 옥새처럼 부서지는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일본화의 길. 저편아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갔던 길을 상당히 많이 이러면 답습하겠죠. 왜 사람이 늙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늙어가니까 늙어가는 나라는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본화의 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목이 한국화의 길. 사회가 늙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수가 붕괴가 되고 자영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당신 돈을 굴리는 장소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참 멋진 표현이네요. 자산의 서식지.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겁니다. 몸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미련 없이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의 일장인데 나는 딱 제목만 보더라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글인 겁니다. 여기에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0대 60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한국화의 길의 가장 중심은 사회가 늙어가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거다.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지겠죠. 부채가 많고 개인이 자산을 축적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귀한 책을 써도 이 책을 몇 거냐 읽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핵심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고도성장기에 성장한 아파트 공화국은 장기 저성장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 던져야 되는 거죠. 땅값이 오를 수 있겠냐 상가가 괜찮겠냐 다 질문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원활한 로컬 통화로 우리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김경록 고문께서 책을 쓰시니까 좀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유지되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한국의 통화인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집값하고 여러분 땅값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겠냐 그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겠냐 세 번째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영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할 것인가 당연히 붕괴하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러면 다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책 12페이지가 그러니까 첫 부분에 김경록 고문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다 이러면 독자들 이러면 길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다 해야 봐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왜 한국당에서 할 거니까 축소 시기와 인구 구조의 기형적 불균형 시기에는 작은 요인 하나가 우리 경제를 나락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우선 이재명이 어떻고 뭡니까 윤아무개가 어떻고 그런 거는 그냥 세월 가면 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각자가 다 살 길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우리 각자가 살 길을 찾는 부분에 많이 주려가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 너무나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모두 다 우리가 자산관리하고 노후를 여러분들 방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시라미드의 구조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연착륙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연착륙이 힘들겠죠 연착륙이 거기다 정치까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보시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50년 후가 되면 노인 부양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젊고 혁신이 생동한 곳으로 자산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자산을 둘 것입니까 올바른 자산관리는 남들의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신의 생존이 됩니다. 젊고 생동감 있는 곳에 이런 돈을 맡겨 가지고 그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록 고문이 자산의 서식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몸은 서울에 있지만 자산의 서식지를 딴 데에 옮겨가지고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지혜인 겁니까 이렇지 않고 뭐죠 무슨 코인을 따르고 그렇게 하니까 맨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젊고 혁신이 생동한 곳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피 같은 자산을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경록 고문이 한 40년 정도 자산업계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풀어서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 내 일이고 여러분 일이니까 여러분 가족의 일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뭐죠 고령인구와 급증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영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 s&p500의 수익률이 연 10%입니다 하지만 10%와 약볼 게 아닙니다 1억 원을 20년만 복리로 운영해도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년을 더 운영하게 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억 4천5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금 1억 원이 30년 후에 17억이 넘는 겁니다 그럼 원금 10억이면 30년 후에 170억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복리는 오랜 기간을 잘 견딘 자에게 복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이 코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착실하게 해나가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경험하고 여러분들 버물려 가지고 누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뭐죠 우리나라는 연령차별이 있죠 그런 거 참 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연령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저질스러운 버릇인 겁니다 가끔 이런 방송 나가고 나면 나이를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반도에 갇혀 사니까 생각이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지워버리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 거죠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젊은 사람처럼 순발력 같은 걸 떨어질지 모르는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지나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착실하게 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자산으로 주식을 좀 샀더니 1987년처럼 주가가 하루아침에 25% 급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보다 20년을 더 살게 되거나 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60대는 한 30년 사시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거기다 선거제도가 무너져 가지고 정치까지 불안해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노후에는 물가만큼 오르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속수무책입니다 때문에 생애 자산관리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노후가 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수도 있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혼란 덩어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경록 고문이 말씀하시는 거가 종잣돈 만들어서 투자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축이 바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요즘에 한참 못 봐가지고 김경록 고문이 최근에 무슨 칼럼을 쓰셨나 하니까 하나를 놓쳤네요 10월 10일 날 제가 놓치지 않고 김경록의 은퇴와 투자를 체크를 하는데 이때 10월 10일 날 좀 바빴던지 이때 어디 떠났네요 방송하지 않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놓쳤습니다 가장 경고하고 안전한 노후 자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후동성으로 부동산과 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성장할 때 생긴 생각이 바로 가장 경고하고 안전한 노후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이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효할까요 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은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죠 자산가짜는 쪼그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만큼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성장은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기업 부채는 9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도 350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큰 폭으로 지난 5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빚은 절대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시 성적표가 좋았는데 ROE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그게 떨어진 이유가 이렇게 빚이 많아진 겁니다 저성장은 부동산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성장은 내수시장은 학대될 수 없는 반면에 수출은 경쟁력만 있다면 해외시장의 성장을 탈을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수시장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수시장 이름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주저앉는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죠 과거처럼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계 자산은 우리나라 경제와 너무나 단단하게 운명 공동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김경록 여러분들 고문께서 하시는 거가 자기의 피 같은 자산과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끊고 분산해야 됩니다 저는 분산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김경록 고문은 저는 분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산과 자기가 여러분들 돈 벌고 활동하는 데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계 자산을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일정 부분을 옮겨야 됩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까 40년간 여러분 자산업계 자산관리업계에서 이런 산전수전공중전을 겪은 김경록 고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피 같은 여러분 자산을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고 여러분들 분리하라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워낙 표시 자산으로 하고 당신의 이름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달러와 표시로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와 직장이 한국에 있고 내 자산도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그거는 자산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분산시키라는 겁니다 진짜 귀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모든 투자의 정성은 분산입니다 분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노동소득을 벌고 있고 내가 노후를 벌고 있고 여러분 내 아파트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여러분 이거하고 내 자산을 굴리는 걸 하는 걸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도 방하고 원화 같이 변동도 여러분 방하고 한국의 정치적 불안도 방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칼같이 이야기합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이렇게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 되새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여러분도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미쳐가 여러분 제까지 뭡니까 오늘은 한동훈 내일은 윤석열 모레는 이재명 이런 이야기 떠들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미쳐가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함께 여러분들 지식의 여행을 함께 늘 떠나시는 분들이 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복받으신고 나도 복받은 겁니다 이 여러분들 완악한 세상에 청명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성장은 부동산에도 느끼고 일본과 대만은 저성장 저금리식에 보다 높은 소득을 찾아 돈이 이동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피 같은 자산도 국내 선수만 플레이를 할 게 아니고 글로벌 최우량 선수를 영유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안 해요 세계 최고의 우량 자산에 돈을 집어넣어서 돈을 굴리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새로운 치즈를 찾아가면 됩니다 더욱이 치즈와 달리 우량 자산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고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치즈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